안녕하세요 연우리형 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AT 문법을 좀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Last End 라고 하는거, 마지막 앞의 End 라고 하는거에요. 이렇게 1,2,3,3개 이상을 등이 시킬 때 A, B, End C 이렇게 마지막 앞에서 End를 써주는 거에요. 이건 가로를 막아주는 거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Last End 라고 하는데 밑에 가서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How a cat in a hat 이죠. 모자 속의 고양이죠. 모자 속의 고양이는 Change Children's Education, 아동의 교육을 어떻게 바꿨느냐. 1954년에 Life Magazine, Life G의 기사에서 A서 작가인 존 허씨는 Expressed Concern, 우려를 표현했다.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아이들이 were disengaged from learning how to read,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벗어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런거죠. Engage는 종사하는거고, Disengaged는 벗어나 있는거죠. Among other problems, 다른 문제들 중에서 Hushes noted, 주목했다는거죠. Reading material available to schoolers, grade schoolers, 초등학년들이죠. 학년생들에게 이용가능한 Reading, 독서 교재들인거죠. 독서거리들, 독서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School material available to, 아, 계속 나오네요. 여기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목을 했다. 이런거죠.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문장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 맞네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재들이 had a hard time,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뭔 어려움을 겪고 있냐. competing with,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에요. 여기 hard materials가 여기 reading material이 주어고, 요거와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명사가 날 되겠죠. television, radio, comma 까지 쳐있죠. comma, end 인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에요. a와 b와 c, 세가지죠. 에, 아동령에 관심을 끄는 텔레비와 라디오와 다른 미디어죠. 이렇게 등이 된거에요. 에, 와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거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음, 내려가보죠. 문제를 풀고 가야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음, 이렇게 보면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있느냐. 이번, 이렇게 end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comma는 앞쪽에 있는거고, end 되어있는데, 에, 이게 맞으면 변화를 없이 하는거고, end with나, end also나 competing with를 쓰려면 요거를 택하라 그런거에요. 앞에 competing with가 한번 나오잖아요. competing with가, 음, 에, 어디있나, 여기 있죠. competing with가 있는데, 다시 컴퓨팅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with, also 다 필요가 없죠. 명사가 등이 된거니까, 여기가 a1, 이게 a2, 이게 a3, 아름, 미디어가 a3에 해당이 되는거니까, a, b, and, and, c, 이렇게 쓸 때 요, 음, 요 end를 마지막 end, last end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에, 바꿀 필요가 없어요. a번이 답인거죠. 음, 쓸데없이 갖다 놓은 것들이죠. 제일 긴거, 그 다음 쓸데없는 also, 이런거죠. 자, 그 다음 두번째 문장을 볼까요. wine eating. 먹을 때, the eastern grey, eastern grey kangaroo와, 목이 길, 뭐, 빨간 목인거죠. 빨간 목, wannabe와, 그리고, 에, 빨간색, kangaroo와, 아, 그리고, 컴마 이렇게 되있잖아요. 벌써 이거 지금, brush tailed baton이죠. 그리고 이게, 에, 꼬리가, 털, 털이, 브러쉬가 달린 듯한 배턴인거죠. 음, 배턴이 뭔지 몰라요. 지금 4개가 등이 되고 있어요. 요게 첫번째꺼죠. 요게 첫번째꺼입니다. 요게, 뭐, 쪼고 쪼고 캥거루, red wallaby, 그 다음에, red kangaroo, 그리고 마지막으로, brush tailed 배턴인거죠. 그렇다면 요거 4개가 등이 된거니까, last end는 여기 앞에 컴마가 있어야지, 요게 앞에 컴마가 있어야지, 뭐, 뒤에, and 뒤에 컴마를 쓰는거 아니죠. 요거 뒤에 컴마를 쓰는게 아니죠. a, b, c, and d죠. a, b, c, and d죠. a1, a2, a3, and a4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건 조금 배우기 어렵지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는건데, 요건 컴마, 컴마를 묶였잖아요. 이 양쪽으로에 컴마가 있다는건 뽑아낼 수가 있다는거에요. all bipedmospheres 이렇게 되어있어요. all bipedmospheres, 이것도 뭐, all 복싱 이렇게, 이것도 등이 된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원래는 with 구문이에요. with, all, biped, with all. with all. with all 인거죠. 그 모든 동물들이 bipedmospheres, with all being인데, with도 빠지고 being도 빠진거에요. 모두가 양발이죠. 양발유대류. my soup feels, my soup feels, my soup feels 이렇게 발음하겠네요. preferred using their left, 사실 뒷부분은 읽을 필요도 없는데, 선호한다. using their, 왼쪽 앞발을 사용하는걸 선호하는데, 이것은 as revealed 드러난다. by positive mean, mean은 보통때는 저속한이란 뜻도 되고, 평균의 그런 값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주, mean이라는건, 야공같은걸 잘 던질 때 쓰는거. 아주, 이 mean이라는게 충실한, 아주 충실하게, 아주 교묘하게 handedness죠. 왼손을 사용하는 지수죠. 지수, 인덱스 밸류죠. 근데 밸류가 0.4에서 0.9. all, 위에 나오는 네 종류죠. 여기 다시 친절하게 all4라고 나와있죠. 하나 둘 셋 넷이라고도 나와있죠. 그 네 종류에게, 예, 손을,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그런 지수값인거죠. 가리키는 지수값이 플러스인 것으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가보죠. 더 내려가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b는 kangaroo and comma죠. 이거 그냥 쓰면 안되는거죠. comma and가 되어져요. b번이 답인걸 금방 알 수 있죠. comma and고. 그리고 이제, comma 대신에 세미코론을 쓸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혼동의 여지도 없고, a, b, c, and, d 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거에요. 대신에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d의 comma도, and, d의 comma도 불필요하죠. 대신은 이것도 띄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리고 and 다음에 comma가 여기 왜 나오겠어요.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도 4개가 등이 된거죠. 4개가 등이 됐을 때, 마지막 and, comma and죠. comma and. 원래 이제 여러분이 간혹가다 이 comma, 마지막 comma를 안쓰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and 뒤에 comma는 절대 쓰는 법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b번이 답이 되겠죠. 쭉 내려갔구요. 답이 다 결정이 났고, fall in, mean이 훌륭한, 교묘한, 솜씨가 좋은 이런 뜻이에요. mean handedness, 훌륭한 손의 사용이고, mean handedness가 한 덩어리가 돼서, 아이가, index values가 한 덩어리가 된거죠. 그 다음에, 음, 오른손이 훌륭하니, index values를 또 꾸미고 있는거죠. last and란 뭐냐, 마지막 앞에 사용되는 end에요. 마지막 앞에 사용되는 end라,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last and 그러는데, 3개 이상이 등이 될 때, 마지막 항목 앞에는 comma와 end를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이를 last and라고 얘기해요. a1, a2, a3죠. 그 앞에 comma, end돼 있죠. b격식체에서는 end 앞에 콤마를, 요 앞에 콤마 요거를 말하는거에요. 요 앞에 콤마. 요거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좋은게 아니구요. b격식체에서 쓰이는거고, 엄격한 문어체라면 comma를 사용해야 하는거에요. 당연히 지금 sat 문제니까, comma를 쳐야 되는거에요. 이때, 이 end라는거, comma, and라는 항목을 닫는다는 표시를 먼저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거에요. 즉, a 그리고 b 점 찍고, comma 찍고, and a, a2, and a3. 이런식으로 쓰는거에요. 닫는다는 표시를 하는거에요. 물론, a1, a1 한 다음에, 여기도 콤마 쓰구요. 3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목록이 열린 목록이라면 더 예를 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예를 든다는 의미로, en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거에요. 자, 더 내려가보죠. 안보이니까, 더 내려가보면, 에, 지우구요. 더 내려가보면, 자, 그래서 본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and other media, 요 3개가 등이 됐죠. a1, a2, a3죠. 세번째 앞에서, comma, and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거죠. b와 crd는 쓸데없는 중복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a번이 고치지 않는거가 답이죠. 그 다음, eastern grey kangaroo, redneck wallaby, and, red kangaroo, comma, and죠. 그 다음에, comma, and니까, 원래 그대로 쓰면 안되는거죠. 고쳐 써야되겠죠, 뭔가. 에, 그런데, 음, 자, a1은 이거고, a2는 이거고, a3 이거고, a4는 이거에요. 4개가 병치된거니까, last end 앞에, comma가 와서, b번이, b번이, b번이 훌륭하되는거죠. comma, and가 사용되는거. 에, 에, 여기서는, comma의 위치가 잘못되고 있죠. c번은 세미콜론을 쓸 이유가 없다는거에요. 어, 뭔가 혼동이 있을때, 뭐, 저를 분류할 때, comma와, 뭐, 세미콜론이 혼동이 된다던가, 이랬을때, 근데 지금은, 그냥, comma, comma로 나온거니까, comma로 쭉 이어되지는거고, dash로 분류할 필요도 없는거에요. 그런데, 이거 제가 꺽쇠를 묶어놨죠. 이게, 어, SAT 문제 해설집에 보면요. 이게 설명이 안나와요. 이런것들은. 당연히 알겠지. 이런 설명을 안해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comma가 사용되고 있는데, with all being must feel이 된거죠. 모두가, 전부다가, 수피을즈죠. 수피을즈. 유대류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with와 being이, 생략된 위드구문을 알아야, 이 부분이 병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거죠. 이거 풀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거에요. 어, 위드구문을 제가, 자세히 다뤘죠. 위드구문. 그 위드구문을, 아, 여기 들어와 있는걸 알아야만 푸는 문제인거에요. 사실상, 안나와 있지만 알아야 되는거고, 뭐, 오늘, 레스탠드 부분을, 기초, 저거로 다뤄봤는데, 요런거만 있는건 아니구요. 어, a & b, 괄호 묶고 예컨대, 이런거 많아요. 나중에 이제 배울겁니다. 자, and, a, and, b, 이렇게 되구요. 요렇게 묶인 다음에, and, c,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묶일 수도 있는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c가 묶이고, 요렇게 묶일 수가 있는거에요. 이해되시겠죠? 어, 이렇게 묶이면, 요거가 두개짜리이기 때문에, and를 그냥 쓴거구요. 요거 두개, 두개가 묶인거하고, 요거가, 전체적으로 두개가 열린거기 때문에, 컴마가 필요가 없다는거죠. 이런식으로 결합이 되는 경우까지, 이제 다 배워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 가장 기초적인거, 사실 우리 문법 배울 때는, 요거 자세히 잘 안하지만요. 에세이할때는, 이 컴마와, and, 이런거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